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테니얼의 유스 81번째 The wonder is no less great가 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가 들려주는 원어민음성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mpt, 시도하다, measure, 특정하다, gap, 간극, 차이, term term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요. 기간, 임기, 조건, 협정, 용어, 말, 전문어 여기에서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wonder, wonder는 놀라움이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경이로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 less than, 뭐뭐보다 못지 않게, 보다 적지 않게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mentality, 정신력, 지력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attempt to measure the gap 우리가 시도할 때죠. 뭘? 측정하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the gap, 차이를 측정하는데요. 뭐하고 뭐 차이냐면 between men and the lower animals 그러니까 인간과 하등동물 사이의 갭을 측정하려고 시도할 때예요. 어디에서요? in terms, 용어로예요. 용어로 of the form of movement 움직임의 형태의 용어로 인간과 하등동물의 차이를 측정하려고 시도할 때 don't wonder, 경이로움 is no less great No less great 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이로움이 있는데 못지 않게 있습니다. then, 보다 뭐 보다냐면 when we use the term of mentality 우리가 사용할 때예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용어죠? of mentality 정신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보다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음성 듣고 해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라는 형태의 용어들로 인간과 하등동물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신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못지 않게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